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문제입니다. 문제부터 먼저, 즉 선택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ways to increase your paycheck way to, way 다음에 항상 2가 붙어요. 여기서는 방법들이라 해서 ways to 뭐하는 방법입니까? increase your paycheck 여러분의 공급을 올리는 방법 Obsession for reducing inequity 했는데 inequity라는 것은 inequality가 됩니다. 불평등 감소를 위한 우리의 어떤 강박관념 열심히 하는 그런 거죠. 3번 increasing call for flexibility at work 증가하는 요구사항이네요. 뭐에 대해서 탄력적인 근무로 해서 flexibility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의 4번 advantages of life 삶의 이점 뭐랑? with long vacation 긴, 좀 상당히 긴 휴가와 삶의 이점 휴가를 갖는 그런 삶의 이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many people 여러분, for 나오는 거는 for 다음에 이렇게 주체적인 것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it 가짜 주어 to 진짜 주어 그 사이에 for 의미상 주어 즉, 이 문장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주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직장, it이라는 게 work has become an obsession 뭐가 된다고요? 간박, 관념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쪼이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it has caused burn out burn out 중국은 아시죠? burn out을 유발하고요. unhappiness 즉, 뭔가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유발하고요. and gender inequity 즉, 성차별 같은 것들 직장 내에서 느껴내는 것들입니다. as people struggle to find time for children or passions or paths or any sort of life 까지 일단 끊읍시다. 자, as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데요.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because 뭐뭐 때문에 우리가 엄청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몸함에 따라 우리가 엄청 struggle은 정말 고군분퇴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찾으려고 함에 따라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는 because도 괜찮고 몸함에 따라 몸하는 동안에 뭐 다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뭘 찾냐면은 시간 찾는답니다. 아이들 아이들과 놀아줄 아이들을 위한 시간 passions라는 것은 어떤 열정인데요.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는 취미를 위한 시간 그 다음 애완동물들을 위한 시간 그리고 삶의 여러 다양한 종류를 위한 그런 시간을 찾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besides 게다가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what they do for a paycheck 방법을 위해서 그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본 걸 위해서 정말 뭐 밤새 일을 한다든가 야근한다든가 이러죠. but 하지만 increasingly 하지만 점점 younger workers are pushing back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put back 자 물러서고 있답니다. 왜 obsession하게 아주 일에 아주 몰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more of them 자 그들의 상당수가 more of them expect and demand flexibility 뭘 기대하냐면 flexibility는 유연성이죠. 즉 탄력적 근무를 기대하고 요구한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로 짝대기 나와 있는데 짝대기가 바로 뭐냐면 flexibility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호를 굉장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flexibility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paid leave 입니다. 즉 paid는 유급 돈을 받는 그런 휴가 for a new baby 즉 출산 유급휴가 say 자 그리고 이런 뜻으로 약간 들어오는 겁니다. and generous vacation time 여유로운 여유로운 휴가 시간 along with 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end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daily things 일상 것들인 같은 거 즉 daily things like 또 설명합니다. ability to work remotely 떨어져서 일을 하는 능력 같은 거 어떤 거냐면 또 다시 coming later or leave early 늦게 들어오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뜻이겠죠. or make time for exercise or meditation 즉 exercise를 위한 즉 운동을 위한 우리 요즘 많이 하죠. 요즘 홈트 많이 하지만 그 운동을 위한 시간 만드는 거 또는 내가 명상 좀 여유를 갖고 있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 사안의 나머지 부분은 happens on their phones 뭐로 만들어집니까? 굳이 회사에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영업이든 무슨 업무든 전화상으로 일어나고 있답니다. Not tied to a certain place or a time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요. 어떠한 특정 장소나 시간에 묶여 있지 않고 본으로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 만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갈까? 그랬더니 아니 어디 카페로 오라 하시면서 그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그분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카페에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졌어요. 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우리가 굳이 업세션하게 사무실에 묶여서 있는 것보다 플렉서빌리티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일을 해내고 여러 가지 플렉서빌리티를 발휘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플렉서빌리티에 관한 얘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답은 이거죠. 바로 직장에서의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어떤 요구 콜프니까 요청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조금 밑에 문법적인 내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sides 하고 s 붙는 경우는 아까는 뭐뭐 외에 해가지고 표현했다면 s가 없는 besides 는 어디어디 옆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이점 비교해 주셔요. gender inequity는 gender inequality 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아까 수업 시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say 나왔었죠. 그냥 감탄사로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long with는 as well as 다 end의 뜻으로 같이 들어가주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자 ability to walk remotely 해놨습니다. 떨어져서 일하는 능력 해서 ability 특별히 to 부정사 형용사 정법은 바로 뒤에 to가 붙으면서 꾸며진 역할을 해줍니다. 형용사 정법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단어들이 있어요. possibility to 그 다음에 ability to way to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으로 형용사 정법인 거 하셔야 됩니다. why should work be any different 일이 뭐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왜 달라져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